네 안녕하십니까 25년수의 오춘보입니다. 여기는 대전 산성동 산성골 한우 숯불구에 와있습니다. 오늘은 2020년 12월 18일 불금이죠. 18일 불금에 저녁먹을 이렇게 와있는데요. 자 여기 산성골 이렇게 우리 정육코나가죠. 이렇게 살치살부터 해서 사돌박이 생갈비 여러 부위 돼지 생산기업부터 해가지고서니 쭉 나가서 저희가 먹고 있는 한우 생갈비 5만4천8백8십원 차돌박이도 15,000원 있네요. 이렇게 각종 부위가 이렇게 정육시스템으로 돼있어요. 약 살치살은 6만9천원 그리고 체크살은 6만2천원 그래서 저쪽 꽃등심은 5만9천4백원이네요. 이런 맛있는 부위로 이렇게 여러분도 계시는데요. 저희 테이블은 이쪽이에요.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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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사랑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간천협 간천협도 있겠고요. 이렇게 저희는 이제 고기를 이렇게 갈비살을 묶고 있어요. 아까 봤던 약 한 6만원 이쪽 이쪽 갈비살이고요. 한 판 먹고 한 판 더 추가했네요. 자 우째까나 쩌쩌쩌나 한 잔 딱 하고서니 저도 한 잔 삐리빠락포게 나와있네요. 여기 형님 감사합니다. 수고지 예 맥주 영상이기 때문에 얼굴 공개는 안됩니다. 이렇게 한 잔 해서 대표님도 한 잔이시죠? 예 오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원 투 쓰리 터득 뺏리빠락포게임 어떻게 해. 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것도 잘 사과ョ sente. 어디까지 칫솔 비빔락포게임 가사정 그 늦게 마니까 투하 입장 아이고 크령님이 그새 또 한잔 따라왔네 환자 걷네 환자 걷어 이게 행복이죠 사랑이고 한천여 이 소고기집에 포인트죠? 좋아하시나요? 저 간주를 다 좋아해요 간주를 이렇게 하나 해서 아이고 하나 잡았는데 세 개가 나오네 세 개는 좀 많은 것 같고 끓어서 기름장에 푹 찍어서 이것도 입장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고소하니 고소하니 대표님 한잔 더 하시죠 모르겠네 고소하니 고소하니 간주 고소하니 고소하니 우리 산종골에서 대접 맛집이죠 한우갈비살과 함께 영상을 찍었네요 다음 영상에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밀어주고 댕겨주고 행겨주고 우린 가족에게 팔은 안 흐르고 없습니다 쌈빵안에 털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